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웅국 캠퍼스 DIT 박지원 프로입니다.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 회사에서 매년 국가의 가을 자네들에게 선물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인용 여름이불세트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그 즉석식품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정신에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활동이지만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고요.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서 더욱더 기쁜 하루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이불을 교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임직원분들의 마음이 어르신들께 전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같이 송파군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